안녕하세요 지이퍼너머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꾸 고추나무에 첫번째 방아달이라든지 꽃이 달리는 곳에다가 고추나무에 꽃이 자꾸 떨어진다고 합니다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 왜 꽃이 떨어지는지 대해서 제가 세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희 이제 두번째 고추밭 인데요 첫번째랑 거의 이제 같은 시기에 심었어요 5월 9일날 심어서 지금 뭐 고추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그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 쪽에서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게 시청자 분들 고추밭에 이 고추꽃 보이시죠 이 고추꽃이 계속 이제 낙화를 하고 낙화도 한다고 합니다 꽃이 이렇게 흰색으로 있다가 노랗게 되는 경우는 수정이 된거와 수정이 안되서 떨어진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로 얘네들이 이제 꽃이 활짝 폈을 때 수정이 되면은 요 보시면 꽃잎 보이시죠 요렇게 요런 요런 꽃잎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고추는 요렇게 수정이 돼서 이런식으로 요게 지금 암술대에요 암술대 요렇게만 남고 이제 수정이 완료가 된거에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거는 이 꽃하고 열매가 돼 있을때 수정도 안되고 수정이 되었어도 이게 지금 이 자체가 노랗게 되면서 아예 다 건드리면은 떨어지는 경우 이런거에 대해서 왜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 밑거름 영양분때문을 씁니다 자 이 밑에 밑거름이 충분치 않고 얘네들을 이제 신게 되면은 얘네들이 영양분 공급을 못해요 자 바짝만을 할 때 이 완효성 비료 뭐 동물성 아미노산 이라든지 그리고 고추전용 이제 뭐 화학비료 복합비료 넣고 그리고 뭐 위생물 제재 농가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걸 골고루 넣어서 pH를 이제 보통 한 6.5 3도를 이 토양 자체를 보통 그렇게 맞추고 놓은 상태에서 고추 모종을 심어야 얘네들이 골고루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 생식생장 고추 열매를 달게끔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밑거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밑거름이 이제 그 좋으면은 얘네들 뿌리가 아주 활착을 잘해요 뿌리를 잘 내리면은 이 면적당 보세요 두둑이 넓고 높은 걸 떠나서 심었을 때 영양분이 없이 그냥 심었고 고추가 안 자라고 이러면은 얘네들은 그 상태에서 물만 먹고도 이 자체적으로 꽃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잎도 노랗게 되고 꽃도 노랗게 되면서 떨어지는게 첫번째가 밑에 밑거름이 골고루 들어가야 뿌리가 활착을 잘해서 꽃을 아주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이런식으로 첫번째 방안다리에서 꽃이 안 떨어지고 열매가 붙었죠 두번째도 그죠 달렸죠 세번째 달렸죠 네번째도 지금 보세요 다 지금 꽃이 이제 수정이 다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위에도 계속 꽃이 닿게 되었습니다 끓음을 넣으실 때 그 부숙이 덜 된 완숙 완전 발효가 다 된 그런 이제 태비를 뭐 돈분이라든지 계분이라든지 뭐 소분 우분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얘네들이 잘 자라지 그렇지 않고 부숙이 덜 된 거를 바티에서 바로 로터리 쳐 갖고 경작을 해서 두둑을 만들게 되면은 이 비닐 멀칭 자체 내에서 얘네들이 가스 장애가 발생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고추가 시들시들 하면서 색이 노랗게 되면서 죽는 경우 가스 장애로 인해서 그리고 뿌리가 활착을 잘 못해서 이 자체 내에 꽃이 또 수정률이 떨어지고 얘네들이 영양분을 공급을 못하면서 떨어지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하실 때 한번 확인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초비를 줄 때도 너무 이게 얘네들이 지금 현재 그 꽃의 상태를 보면서 묵걸음을 주셔야 되지 질소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속효성으로 바로 이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질소 함량도 잘 체크를 하셔 갖고 고추 사이가 고추 사이에 넣어서 뿌리셔야 이 영양분 이 화학비로 가다가 일어나게 되면은 요 수정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고추가 생리 장애가 생기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이에요 물 얘네들이 그 보통 수정을 이 꽃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정말 필요해요 자체 내에 뿌리가 활짝이 잘 안 돼서 물을 잘 빨아 들이지 못하면은 이 수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밑거림도 괜찮고 물도 골고루 꾸준히 얘네들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뿌리가 활발해지면서 이 뿌리에서 이 줄기 상태로 물관을 타고 물이 올라갑니다 줄기 그리고 이 지금 여백에 여기 보시면 꽃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물을 공급을 잘 해줘 얘네들이 꽃이 안 떨어지고 잘 붙어서 수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자가 수정 스스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70%나 됩니다 이게 지금 바람이 불지 않은 지역은 잘 없겠지만은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좀 한창 이제 꽃가루가 많이 이렇게 서로 옆으로 날아가서 자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이제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 간격을 너무 두게 되시면은 얘네들이 수정하는 데도 조금 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사이 간격도 최대한 정도 보통 적정한 30-35 정도 혹은 너무 넓게 하시면은 바람에 의해서도 얘네들이 꽃가루가 날아가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요 간격도 좀 생각을 하셔서 심어 주시면 좋고요 보시면 이제 보통 수정을 하게 되면은 벌이라든지 그리고 수중 매개체들이 와서 이 꽃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꿀도 먹고 그리고 이제 몸에다가 벌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다가 보시면은 화분이 이렇게 묻어질거에요 꽃가루가 그런게 이제 꽃에 와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수정을 이제 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고추문은 70% 자가수정이 되고 스스로 수정이 가능하고 30% 정도는 이제 그런 벌이라든지 수정 매개체 곤충을 통해서 이제 수정이 됩니다 고추꽃이 이제 활짝 피는 데가 새벽 6시부터 한 10시 그리고 또 곧대가 또 수정을 또 많이 하는 또 시간대라서 곧대 물 공급을 아침에 만약에 물을 주실 수 있는 관수 시설때 있으시면은 곧대 물을 꾸준히 아침 6시부터 라든지 혹은 8시 이 사이에 꾸준히 이제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수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노지에도 관수 시설 하시면은 수정을 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 공급이 정말 중요해요 수정을 할 때 얘네들이 자 그래서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노지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뭄이 올해는 뭐 지금은 올해는 들지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 혹은 요즘은 계속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가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노지 하시면서 위에서 이제 설치를 해서 뭐 연민시비로 준다거나 혹은 뭐 분수 옷으로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꾸준히 이제 공급을 해 주시면은 낙가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꽃이 이제 낙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온도 날씨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지금 한창 이 꽃이 제일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 생육 적정 온도가 한 23도 25도 이 사이가 제일 이제 수정이 잘 이뤄지고 꽃이 좋아하는 그런 온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지금 한창 이제 여름이 되면서 고온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온도가 이제 생기게 발생이 되면은 얘네들이 그 고온에 견디지 못해서 꽃이 이거를 열매를 못 만지고 열매를 못 만들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아주 잘 이제 적정 온도를 잘 맞춰 줘야 되는데 요즘 워낙 이상 기후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방안은 좀 더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제 밑거름을 잘 넣어서 뿌리할 척을 많이 시켜서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 밑거름 그리고 두 번째 물 그리고 세 번째 온도 네 번째 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정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고추를 정식하기 전에 이 고추밭을 만들 때 이 밑거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잘 하게 되면은 고추 낙하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저희 할아버지 그렇지만은 고추 농사를 지으시면서 고추가 이렇게 노랗게 되거나 그래서 낙하된 적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식물도 똑같겠지만은 이 밑거름이 정말 잘 들어가게 되면은 밑거름이 이거 완효성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 동물성 암민노산이 꾸준히 주기적으로 영양분을 이게 이제 뭐 뿌리를 내릴 때 영양분을 조금씩 먹고 그리고 이제 가지가 나오면서 또 꽃이 피면서 또 열매가 또 맺으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영양분이 골고루 이제 천천히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완효성 비료입니다 그런 영양제를 밑거름에다가 먼저 뿌리고 나서 이제 하고 또 미생물 미생물 자체는 이 단백질을 보통 원료로 이제 영양분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토양 자체 내에서 공기가 잘 통하게끔 미생물이 또 역할을 해주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미생물이 또 먹이를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토양 자체의 미생물도 많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토양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이제 이제 꽃을 정식하게 되면 뿌리가 알아서 잘 막 뻗어 갑니다 막 막 뻗어 가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영양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뿌리로 뿌리가 많이 뻗어 갔으니까 클 때도 얘네들이 쭉쭉쭉 올라오고 가지 이제 뻗을 때도 그렇고 꽃을 달았을 때도 영양분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그 뿌리를 통해서 많은 영양분을 꽃으로 보내주면서 꽃이 노랗게 되면서 낙과 현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거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밑거름을 넣었고 또 이 수분을 공급을 잘 해주기 위해서 이 두둑 두둑의 너비라든지 높이 그리고 비닐멀칭을 꼭 하셔야 이 자체 내에 있는 수분을 얘네들이 땅에 많이 이제 가둬놓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둑의 너비와 두둑의 높이 그리고 비닐멀칭 요걸 통해서 물을 조금은 땅에 수분을 가지고 있게끔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런식으로 하고 나서 또 그리고 밑거름이 계속 보통 줄 수가 없으니까 보통 1차 윗걸음도 주고 2차 윗걸음도 주는데 저희는 1차 윗걸음을 아직 주지 않았고요 보통은 정식후에 보름 혹은 한달 요사이에 1차 추비를 줍니다 우걸음을 근데 저희는 주지 않았고 저희는 2차 추비도 거의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 꽃에 영양분을 주고 싶으면 연면시비로 물별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물성 아미노선인 광어 액비를 쳐주게 되면 얘네들이 잎으로도 그리고 줄기 이쪽으로도 영양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꽃이 수정하는데 또 별개의 영양분을 추가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추 꽃이 떨어진 자고 뭐 칼슘제 마그네슘제 뭐 또 붕산 뭐 이런 것들을 넣으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추 자체가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생장이 된 상태에서 그걸 치셔야 돼요 이게 고추가 어느 정도 밑거름이 잘 들어가서 그런 밀양요소 그리고 다량요소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딱딱딱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이거는 지금 밑거름이 잘 안 들어가서 생육 상태가 좋지도 않은 데다가 영양분만 계속 뿌리가 활착이 안 되는데 거기에만 계속 주게 되면 영양 과다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체가 독이 됩니다 그리고 칼슘제 나라든지 뭐 붕소 붕산 뭐 마그네슘제 다 농사 지으신 분들 다 사려고 그러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고추의 생육상태를 봐가면서 그 식에 맞춰서 잘 주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보신다고 뭐 그렇다고 사갖고 하시게 되면 더욱 악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뭐 한개도 지금 그 고추열매 고추꼬치 낙과 라든지 낙화 라든지 뭐 요런 경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첫번째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밑거림에 답이 있기 때문에 밑거름만 잘 넣으셔도 그 다른 세가지는 좀 더 덜 신경을 쓰시면서 고추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또 고추 관련된 거라든지 뭐 여러가지 작물에 대해서도 뭐 궁금하신 거 그런게 있으면은 댓글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관련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 농부 구독하기 무료니까 농사짓는데 큰 힘이 되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3 4 5 5 5 5